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한 이후 과잉 치료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침과 한약으로 게임 중독을 치료한다는 한의원들이 늘어나고 있고 치료 효과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한,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원의 홈페이지입니다. 심장과 비장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간의 기운이 막혀 열이 불안과 분노를 자극하는 경우 쉽게 게임 중독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한의원은 좌우 뇌이 불균형이 게임 중독의 원인으로 침과 한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 때문에 혹시 아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모들이 많이 찾습니다. 한의원들도 이 부분을 홍보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질병 분류 체계에 따르면 게임 중독의 정신과 치료는 정신 및 행동장애에 해당하는 F 코드인데 한의학 치료는 특수 목적인 유코드로 적히기 때문입니다. 외학계는 치료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보상 회로에 정확하게 작용하는 수용체에서의 활성도를 조절할 때 치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차원까지의 효과성이 증명돼 있다라고 확인한 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이유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같은 경우에는 더 유전하여